농가밭이 있는 평화로운 시골마을 생뚱맞게 아파트 단지를 또 이렇게 짓다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시골아파트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충남 당진시 순성면이라는 시골마을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골마을에 생뚱맞게 공사를 중단한 아파트 단지가 국도변에 이렇게 흉한이 떡 서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시골 전원 풍경하고 잘 어울립니다. 봄떼레아파트.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시골마을 하나도 안보이고 변소재지나 이런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농가밭 이런 것밖에 안보이는 이 황당한 위치에 왜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놨는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제가 와있는 곳은 이 1단지 아파트 5개동 지금 건물 지어놓고 공사를 중단한건데 바로 옆에도 보면은 아파트 부지에 기초공사만 해가지고 여기도 아파트를 대여섯 채 지으려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친절하시게도 당진시장님이 이렇게 안내판을 채워놨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자금난으로 중단이 됐고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추락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건물 내로는 절대 진입하지 말랍니다. 이 건물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한게 1999년 4월 그러니까 IMF 직후죠. 그때 착공을 해서 5층짜리 5개동을 지금 지어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파트 5동 외에도 바로 옆에 부지에 5동을 더 지으려고 했는데 전체를 다 지었다면은 지금 아파트 5층짜리 10개동이 됩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200가구나 된다고 하는데 시골에 200가구면은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건물을 채운지가 20몇 년이 됐습니다. 안전상 위험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각 아파트 동 입구마다 절대 진입하지 말라 적금금지 이런 경고판이 붙어있습니다. 여기서 당진시청까지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12키로 뭐 자동차로 가도 20분 이상은 소요되는 그런 외딴 지역입니다. 평택도 여기서 꽤 멀죠. 주위에는 야산 농가밭 전원생활을 하기 딱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이 건설사가 상당히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가는 귀농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이런 시골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놓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파트 공사를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기분양이죠. 네 이런 시골에 이런 아파트 분양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 5동 건물을 올릴 정도면은 분양을 어느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몇개 올려드렸는데 이런 폐건물 아파트들 시골지역에 더러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요즘 돼지 키우는 걸 옛날처럼 이렇게 1층 축사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각 방마다 돼지를 이렇게 밀식으로 사육을 합니다. 한마디로 돼지 공장이라고 하죠. 네 그런 용도로 돼지 축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쉽지도 않죠. 왜냐하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런게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도시에 있는 폐건물들 보면은 식물 공장으로 쓰죠. LED를 이렇게 쫙 켜놓고 각 층으로 이렇게 채소를 수경재배해서 키우는데 그런 채소 농장 LED 채소 농장으로 쓰면은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폐건물들을 보면은 저거 공사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노인 요양원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이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자녀들이 자주 와야 되는데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있는 그런 요양시설도 망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골에 만일에 요양원을 지었다. 제가 봐도 100% 망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한지 오래됐죠. 지금 전세계가 난리통입니다. 6.25 지난지도 한참 됐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실전 경험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건물을 국방부에서 매입해가지고 시가전 그런 훈련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막 총소리 나고 이러면 또 어떤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또 주민들 데모하고 난리 나겠죠? 시가전 훈련장은 어렵더라도 여기 서바이벌 게임장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동만 하면 되지 이렇게 다섯 동이나 다 필요는 없겠죠? 이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게 저 왼쪽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여기 건물이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기를 공포영화 촬영장으로 사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쓸데없이 또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드라마 세트장 이런 거 지역마다 많이 만들어놨죠? 네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골에 오면은 시골 빈집도 많고 이런 폐건물도 많은데 여기서 영화 찍고 드라마 찍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국도변에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이게 흉물인데 이것도 개인 재산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철거도 못합니다. 만일에 철거를 한다 해도 철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콘크리트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건설 폐기물이라 가지고 다 돈 주고 벌어야 됩니다.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하기 전에 안전검사부터 받아야죠. 이 아파트가 순살인지 뼈닥인지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공사 시작한 기간이 너무 오래되가지고 만일에 순살로 지었다면은 이 아파트는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그런 건물입니다. 아파트 여기 바로 옆에도 2단지입니다. 2단지에 기초공사만 해놓고 아직 건물은 올리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이제 나무가 자라고 막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제가 들어가보라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시골 초대형 콘크리트 쓰레기 더미 오늘 구경 잘하고 갑니다. 시골 초대형 콘크리트 쓰레기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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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초대형 콘크리트 쓰레기 더미